한국으로 마약을 대량으로 불법 공급하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붙잡고 보니 40대 초반의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조만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전용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으로 대량의 마약을 불법 공급해왔던 40대 한국 여성이 한미수사공조로 체포됐습니다. 한국 검찰은 인터넷과 채팅앱 등을 통해 수억 원대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모 씨가 지난 6월 LA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한국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온 이민세관단속국 수사관에 의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 씨에게는 불법 체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명 아이리스로 알려진 지 씨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미국과 중국 그리고 홍콩 등지에서 한국으로 유통시켜왔습니다. 특히 화장품으로 위장하거나 인형에 숨겨보내는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동안 체포된 마약 사범들이 수차례 아이리스를 공급책으로 지목하면서 검찰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열리는 이민재판에서 지 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체포된 지 씨가 한국 내 마약 유통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 수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